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은 선관위가 버티기를 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버티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 눈으로 보면 거의 미친 짓인데도 본인들이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한동훈 사전투표 때도 관리관 날인해야 된다 이 양반 특수통 검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양반이 딴 거 아니고 그냥 검사라는 겁니다 검사 중에서도 약한 뭐죠 가장 여러분들 뭡니까 좀 극렬한 그런 특수통 검사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상관이 변호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앞에서 인시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정신 나간 사람들도 한두 사람 아닙니다 유권자 앞에서 인시해서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여러분 인시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지를 만들 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헛소리들 하는 겁니다 헛소리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더 알게 되는 거죠 선관위 여러분들 변호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보는 앞에서 기계로 투표용지를 인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일단 현행 인쇄 날인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준비해라 준비하는데 너희들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는 것은 그 이유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3의 장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해야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쑤셔 넣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두 장당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간짜 얼마를 투입한 겁니까 3만 7771표를 강수구 내 20개의 돈과 거소투표 이름 투입한 겁니다 보궐선거는 관외 투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가짜 3만 7771표는 어떻게 만듭니까 3만 7771표가 투표소에서 앱선 프린트로 발급이 안 된 겁니다 그걸 어디서 만드느냐 이야기죠 그것을 제3의 장소에서 여러분들 앱선 프린트로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어느 경우든지 간에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프린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표를 3만 7771표를 만들 거 아닙니까 3만 7771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개표하니까 딱 숫자가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계로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3만 7771표를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인데 가짜는 다 투표소에서 없었던 표들이란 말이죠 그걸 인쇄소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앱선 프린트로 같이 돌릴 수 있었겠죠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조작을 했는데 전산상으로는 다 조작을 해가지고 숫자가 다 증명이 돼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으로 득표소를 조작했다 나오는데 개표소에서 어떻게 숫자가 딱 맞아 떨어졌느냐 3만 7771표를 위조투표율을 제조해가지고 투입을 한 거 아닙니까 투표함 속에 행랑식 관리투표함 이런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사박오일사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럼 그 표 어떻게 만드느냐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이 가능해야 투표소를 떠나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결사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목숨 걸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여러분들 그거 하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인 겁니다 한동훈의 특수통일은 검사니까 딱 알지 않겠습니까 이 새끼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이 애들 거짓했구나 물론 언어야 여러분들 여당 당대표 역할을 하니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그러나 뭐 속으로 육두문자가 나왔겠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강찬호 씨가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선거 문제를 잘 이야기합니다 사전투표지 공무원 도장을 못 받고 바지사장 위원장 그대로 판사들이 다 바지사장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원장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김용민 씨 보면 참 딱한 거죠 윤 대통령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렇게 범죄 소굴처럼 보이는 선관위에 그 얌전한 일은 판사를 보내면 어떻게 되냐 특수통 검사를 차라리 거기다 집어넣었으면 그냥 칼질했겠죠 인사를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상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판사를 보내면 어떻게 되냐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리위원회가 사람의 손을 거치는 수개표와 사전투표용지 일렬분호 바코드를 도입기를 했다 사람의 손을 거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개표소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은 다 손을 대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아가리를 다 맞춘 거 아닙니까 숫자를 그걸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 손만 아프지 바코드는 왜 필요하냐 바코드를 가지고 국민들 정치 성향을 다 파악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투표관리관 인세나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선관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난해 10월 국정원 점검 결과 해킹 세력의 선관위 관인 파일을 도용해서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 그거지 않습니까 10월 10일 날 국정원 감사의 핵심 내용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용해서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할 수가 있고 통합선거인 명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든지 부풀리기를 할 수 있고 선거 결과도 다 조작할 수 있다 그게 국정원 감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관위 사람들 대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반발해서 우리 할 수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공무원 아니면 그냥 대학 교수님도 불러가 시키면 되겠네 그냥 다 이유를 대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유를 대라 현장 날인 시 추가 투입된 공무원은 수만 명이 달한다 행안부에 미리 그들의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 않는다 수당 올려준다고 정당 참관인 수당이 9만 원 인상된 방 공무원도 8만 원 올려주도 한다 국회 요청했는데 겨우 3만 원 올려뒀다 현장 날인은 불가능하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조 투표지 계속 만들어 쑤셔 넣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9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내가 그냥 점잖은 제면에 점잖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4월 5일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 보궐선거 9번의 역대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사를 원하는 것만 만들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민주노총 후보들에게 모두 다 표언기로 다 쑤셔 넣어주고 사전투표가 끝난 4박 5일 사이에 제3회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위조 사전투표지를 대량 생산해 가지고 천으로 만든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함의 이름 아가리를 잃어서 쑤셔 넣고 우편투표는 투표소 사전투표소 우체국에서 우체 집중국으로 가는 우체 집중국에서 여러분들 이길 다음 날 배송 원칙을 위반하고 24시간 넘게 여러분들 체류하면서 우편봉투를 전부 다 갈아치우고 어떤 경우는 뭐죠 우체국에서 배송 완료 여러분들 기록이 남아 있는데 지역선거에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어디 가가지고는 바꾸치기 하겠죠 그렇게 했으면 작업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잖아요 공박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은 당신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역대 선거의 후보별 득표 수가 모두 다 당일 투표를 제외하고 사전투표는 다 조작돼서 올린 거란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모가지가 날라갈 수밖에 없는 누가 했냐 이야기 유일하게 남은 것은 어느 놈이 했나만 남은 겁니다 선관위에서 했는데 어느 놈이 했냐 이야기죠 어느 새끼가 했나만 남은 거지 나머지는 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범죄를 선관위가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4월 10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할 수가 없죠 아홉 분 해가 재미를 봤는데 그게 여러분들 약물하고 같아 가지고 중독성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왜 돈이 들지 않고 풀어오르면 이미 짜놨고 버튼만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거짓을 왜 안 하겠냐 이야기죠 내란범들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건국 1948년 이후에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엄청난 내란을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하고 특정 정당의 이름들 인력들이 야합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한 겁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겁니다 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사전투표가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무슨 책임을 지게 될지 몰라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시민사회단체를 쓰든지 대학 교수님보고 하라면 자원봉사 수없이 나올 겁니다 투개표 관리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는데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행정안정부가 현장 날인 근무를 요청해서 거부하면 그만이고 선관위도 강제력이 없어 동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도처럼 선거 업무를 공무원의 의무로 못 받고 거부시 처벌하도록 지방자치단체법으로 개정화됩니다 사전투표는 투표 이후 상황을 선거에 반영할 수 없는 데다 부정 논란과 불복의 하약구가 되므로 폐지해야 된다는 게 선관위 자체의 의견입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왜 폐기하겠습니까 사전투표에 있어야 폼 잡고 살 건데 사전투표를 만들기 위해서 선관위 여러분들 김용이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사무처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민 누구죠 그 양반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안회가 주도적으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같이 모두 9번의 선거를 공직선거를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선거 사기를 친 것이고 6번 문정권 하에서 3번 여러분들 문미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여러분 침묵의 대가가 본인 재임 하에서 4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이제 5번 여러분 4번을 3번 일어났고 4번째가 있는 겁니다 4번째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한 달에 30금 근무하는 선관위원장이니까 다른 여러분들 지방의 부장판사들이 맡고 있는 선관위원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합바지고 완전히 얼굴 마담인 겁니다 지금 김용빈 씨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일생일대의 위기를 맡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같으면 노 라고 했을까 난 선관위원장 안 맡았을 겁니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왜 그 자리에 가면 그냥 죽는데 왜 가냐 이야기죠 여러분 30분 근무하는 게 선관위원장이니까 지역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 그냥 얼굴 마담이고 그냥 도장 찍는 사람인 겁니다 도장을 찍는데 도장 잘못 찍으면 본인이 죽는 겁니다 본인이 그 본인이 잘못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 판사들이 많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찬우 기자가 여러분들 취재한 건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부터 형식적입니다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지낸 전직 부장판사의 고백입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회의 시간을 오후 다시 반에 잡습니다 현안 보고 30분 만에 회의는 끝납니다 한 달 내내 법원 업무만 한 내가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사정으로 파악하겠습니까 결제만 줄줄 해줍니다 그러면 곧장 술을 깼더니 회식으로 이어집니다 회의 불참하고 회식만 한 선관위원들은 50만 원 수당을 받습니다 이러면 되냐고 했더니 관행인데 뭘 따지시나 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선관위 직원이 수사 의뢰감이라면 결제를 청한 것이 있습니다 범죄 수준이 못되어 거절했더니 처벌된 유사 사례가 있다면서 반발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선에서 매듭지었습니다 그러다 직원은 결제된 것으로 치부해 위선에 올려버렸습니다 선거 단일도 과감입니다 내가 중요한 날이니 선관위로 출근하겠다고 하니까 선관위 공무원들은 오셔봤자 하실 일은 없습니다 투표 마감적인 5-반쯤 오시면 됩니다 하더라 2년 전 대선 때 속구리 투표 등 대혼란이 터진 사전투표일에 노정이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출근하지 않은 욕을 먹었는데 실은 선관위 직원들이 나올 일은 없다고 막아 안 나왔을 뿐입니다 제 경우는 위원장 인사 말까지 직원들이 써줍니다 내용이 선관이 자와자친 일식이라 수정하려고 했더니 직원이 사무처 국장님 아시면 큰일 난다고 울먹입니다 사무국장이 완전히 뭡니까 주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안을 그대로 두고 현장의 내용을 고쳐 말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바지사장입니다 사무처가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결사 반대하는 것은 인사재정 등 업무는 자신들이 장악하고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위원장의 정각이 딱 좋은 게 비상임위원장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민 씨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다 장악했겠습니까 그냥 얼굴마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마담을 하는데 이제 완전히 뭡니까 잘못 걸려가지고 뭡니까 본인이 죽게 생긴 겁니다 본인이 이미 한 번 여러분들 그냥 죽게 된 겁니다 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을 야무지게 조작했기 때문에 책임자 누구 노태학 그 다음 책임자 누구 김용민인 겁니다 선관위 이름 노한 그런 몇 십 년 근무한 사무차장이라든지 실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갖고 노는 겁니다 딱 보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래 안 갑니다 왜 그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아홉 번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선거 사기를 숫자를 만진 겁니다 위조 사전특별자서를 여러분들 만들어가 그걸 쑤셔넌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 죄는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 범죄 증거물이 안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금고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인의 홈페이지 다 올라있는 겁니다 그 범죄 내력이 그러니 무선수로 이러면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사기 문제를 추적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참 고민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검승부를 하는 거죠 한동훈 씨가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병호도 선거하느라 이러면 진검승부를 벌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도 두렵거나 하나도 떨리거나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 사실 위에 서 있고 정의 위에 서 있고 공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들 법의 이름으로 조국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단제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마담을 다 써가지고 판사들을 써가지고 지 마음대로 선거를 조작해 온 겁니다 심지어 지방의회도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도 6월 1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고향인 통영시에 통영나 선거구들 한 분이 좀 조사해달라고 해보니까 다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 두고 이거 여러분들 저는 그냥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기는 게임 그냥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 가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좀 박해를 받고 손해가 많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이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구하는 일을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